개가 뭐야? 그래야 해? 네? 근데 대빈이. 엠에 엠되어 있는 느낌이네? 깊하게 피하네요. 뭐. 카나레를 만들고 싶어 그랬는데 이게 보통으로는 자극이 얼굴이 도대기야.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까? 솔직히 말해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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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개그게,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목이 안 좋다고 하긴다, 그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 또 zoe 마켓 아니면 3D가 갑니다. 그래서 제가 그만하면 그냥 3D 바꿀 수 있어요. 3D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총이 도장이 안되면 집에서 수업자도 없죠? 청자라는 이름을 찾아뵙는 분이잖아요. 청자요? 네, 이름이 청자예요. 아, 그 자리죠. 트위터예요. 그 자리죠. 고려청자가 이렇게 청자가요? 네, 청에다가 뺨! 이렇게 자요. 청자요? 네, 자요.